최강 종목과 최강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전 세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고 최강 종목까지 선별해드리겠습니다. 엠빙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는 한국 증시 두축인 반도체와 2차 전지 강세로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이 상승세 이어질까요? 저는 당연히 이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또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종목을 좀 선별해놓으면 이런 시장에서 충분히 든든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좋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3루타. 네, 3루타 도전합니다. 네, 좋습니다.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최강 종목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규칙 먼저 살펴보시죠. 최강 종목은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1에서 3루타가 결정됩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야구공이 1개씩 추가되는데 야구공 9개를 모두 다 모으면 저희가 시청자 5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구공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몇 개를 모았을까요? 3개를 모았고요. 아직 목표인 10%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힘을 응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1루타 또 2루타 날아갈 때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최강 이슈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보안 인증 발급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용량이 되게 잘 보관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AI 시대가 이 도라함에 따라서 앞으로의 용량이 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잘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호환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어디에서든 다 쓸 수 있고 무거운 메모리 들고 다니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클라우드를 애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태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드려서 수익이 잘 나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리뷰를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제는 좀 클라우드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미지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 발급 거수가 역대 최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기업들한테 발급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거든요. 이게 올해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시장 진입이 시작된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도 국내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안 인증 발급 검수를 늘려가고 있고요. 빅테크 같은 경우에 미국의 빅테크죠. AI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라고 또 밝혔고요. 데이터에 따르면은요. 클라우드 투자에 이제 석 달 동안 55조를 썼다라고 합니다. 알파벳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죠. 이런 세 회사가 3개월 동안 거의 55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4월에서 6월 대비해서 한 10% 이상 증가한 투자 금액이라고 하고요. 2024년에는 약 151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이 지금 하반기잖아요. 내년 투자까지 소식이 이어지면은 우리가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알파벳이나 MS 뭐 이런 기업들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또 많이 사주기도 하고요. 자금이 워낙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클라우드 굉장히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는 매일경제신문을 보다가 독특한 뉴스를 봤는데 매일경제신문에도 이제는 챗GPT가 미국 공시를 요약을 해준다라는 뉴스 기사를 제가 어제 봤어요. 진짜요? 네 이게 월과 월과 월 코너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슈를 매일매일 챙겨려 보는데 이제 뭐 챗GPT를 이제 같이 기술로 해가지고 미국 공시를 요약해준다고 하니까요. 이런 기술이 이제는 진짜 생활화가 됐다. 이게 다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뭐 그런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성장세가 있을 거고 주가 수익률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은 향후 한 3에서 5년을 내다봤을 때 계좌에 없으면 조금 약간 섭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클라우드 관련 저 한번 보시면서 관련 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대장주가 저희는 또 궁금하거든요. 이 속에서 어떤 기업들 대장주로 좀 갈 것 같나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대장주라고 하면은 매출 기준으로 하면은 뭐 삼성DS, SDS나 네이버, 엠로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약간 실질적으로 사업에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시가총액이 크니까 주가 수익률을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엠로라든가 또 어제는 한싹이 또 보안 관련 이제 그 수혜주로 또 올랐어요. 이 빅테크 기업들과 망간 자료 정성을 하는 보안 쪽을 하는데 클라우드 수혜주 보안주로 이게 어제 큰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크라우드 웍스도 앞으로 좀 향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뭐 가비아나 뭐 KINX도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AI는 이 대용량, 용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이 함께 주목을 봐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로 요약을 해주는 미국 공시 MK, 라시로 앱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깔아봐야겠네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매출 성장세입니다. 사실 제가 다니고 있는 피부과에서는 두산 커피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제가 몇 번 마셔봤는데 맛이 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말로만 듣던 로봇을 실생활에서 접하니까 로봇이 진짜 성장하고 있구나. 이 산업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실적은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 부분은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주요 타겟인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시장이 굉장히 나중에 향후 주요 타겟이 될 거기 때문에 점진적인 성장세가 저는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누적 매출액이 한 3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증시에 이런 매출 증가 소식은 분명히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주요 타겟은 북미 시장이긴 해요. 북미나 유럽 쪽으로 향후에 굉장히 큰 성장세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2026년까지 다양한 용접 특화나 다양한 로봇들 라인업을 늘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이나 의료 뭐 두산 로보틱스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거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실제로 그런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뿐이 아니라 이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류 로봇이죠? 네 물류 로봇인데 이게 한국입니다. CJ대한통운의 인천센터인데 이게 이제 미국 그 직구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영양제 같은 걸 직구로 해서 시켜 먹는데 아이허땡이라고 아시죠? 그 물류센터가 지금 이렇게 다 로봇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물류센터가 직구 거래액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호주나 카자흐스탄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수출해 줄 수 있는 이런 물류센터를 개화했다고 하고요. CJ대한통운이 이걸 또 사우디에 또 가서 접목시키겠다라고 밝혔는데 로봇이 이제는 진짜로 기업들도 그렇고 다 이제 융합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미지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다양한 산업 현장에 있는 로봇이라든가 뭐 서비스 로봇이죠. 또 인구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 시장도 커질 거고 요즘 또 미용 의료기기 이쪽에서도 수술로봇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이런 쪽도 그렇고 농업에서도 대동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농업용 트랙터로 미국에서 엄청 돈을 벌고 있는데 농슬라라고 불리겠네요. 그렇죠. 농슬라. 테슬라는 못하면 농슬라라도 한번 타봐야 되는 그런 관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쪽은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장주를 또 잡아야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관련해서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이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기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최강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도 역시 3루타 도전입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유로메카는 이번에 2023 로봇 월드를 제가 봤는데 여기에서 기술 시연을 했어요. 근데 너무 기술이 괜찮더라고요. 일단 음성명령 로봇 라인을 선보였는데요. 말을 하면은 이게 이제 번역을 해서 로봇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그런 로봇을 또 선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을 또 기술 교실을 하는 로봇도 보였어요. 제가 하는 행동을 모사해가지고 로봇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로봇들도 이제 선보이고 용줌 로봇이나 뭐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2023 로봇 월드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유망한 좀 로봇 중소형주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봇 대형주만 또 가지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유로메카 중소형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기업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더욱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점까지 다졌다가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초가 매수가 정말 부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한 17% 목표로 3만 7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큼만 올라도 17% 수익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제가는 2만 7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뉴로메카 중소형 로봇주까지 만나봤습니다. 그 밖에 담장 넘어갈 수 있는 최강 종목들 더 궁금한데요.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5시 너튜브에 MBN 고이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최강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제 포트에 있는 우리 포트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최강 종목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최강 종목이었습니다.